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선거에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정치인 무스타파 바르구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적 저항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테러리스트라 부릅니다 비폭력 저항을 해도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말로 저항하면 선동가라 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외국인은 반유대주의자라 불립니다 이스라엘 시민이 우리를 지지하면 자기 혐오에 갇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내내 그러했듯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은 10글자로 이스라엘인의 죽음은 책 한 권으로 소개되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지난 며칠간의 보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물론 물과 가스도 끊고 교역로도 끊어가며 팔레스타인을 굶주리게 하고 사륙을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저항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집권 세력이 극우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이로운 정치 세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민족에게 가난과 소외와 죽음을 수십 년째 강요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의 반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90년 전에 자신들을 학살했던 그 정치 세력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3년의 베냐민 네타냐후는 1933년의 아돌프 이틀로입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시오니즘의 태생에 대해서 뉴스사이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드르피스 사건에 충격을 받은 어떤 언론인이 창시해낸 시오니즘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똑같이 탄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애증의 정치클럽 멤버들과도 함께 있고요 벨빅클럽장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건조 에디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역사가 이런 식으로 아이러닉하게 공수가 바뀌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에서 12년 내내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정권이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척하면서 중국과 가장 닮아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많이 들였던 흔한 레파토리인데 이렇게까지 비슷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자신과 닮은 것을 싫어할까요? 그거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뭐요? 걔는 사람은 착한데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난 늘 너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이요 그게 나는 솔로가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그렇게 욕했다가 다 보고 보니까 저거 나야 그거 다들 약간 제가 본 친구들한테 뭔 재미로 보냐라고 하면 제 주변에 애청자가 많거든요 약간 배꼽대를 들여다보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꼽대는 결국 내 배꼽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웹툰 중에 그거 있었어요 찌질의 역사라고 강 김풍 작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배꼽대를 맡는 냄새를 맡는 보통 발냄새라고는 하는데 제 친구들은 발냄새 같은 매력이라고 그러게요 나는 솔로는 출연자들은 되게 기분 나쁘게 하고 갔는데 시청한 사람들과 제작진은 다들 흡족해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거울 치료가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리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어? 쟤가 나처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싫구나 내 행동을 고쳐야겠구나가 아니고 내가 쟤를 싫어하는데 쟤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해야겠다 나 어릴 때 음악할 때 보면 꼭 디스하는 새끼들이 똑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나중에 돌겨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청개구린 청개구린 대기실에서 어색하게들 왜 그래 526회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핸드워시와 어린어수업도 역시 빛끄린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집어 콕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후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땡욱님이에요 세 번의 비프음이 들리며 갑자기 부팅이 안됐습니다 아 이거 되게 바이탈 사인 같죠? 삐익삐익삐익 삐익은 또 안해 전기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프음 숫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아껴주니까 우리가 LED 하나 있는 가전제품 산 다음에 두 번 깜빡일 때하고 세 번 깜빡일 때하고 차이 까먹잖아요 처음에 설명서 본 다음에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이 안 떠있으면 이게 랩 문제인지 뭔지 몰라요 전 어제 커피머신 청소하려고 하는데 약간 무한 깜빡인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검색해서 해결했죠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폰으로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컴퓨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로 검색해야 되죠 그렇네요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럼 상시 아날로그 설명서를 들고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시방을 갔어요 저 초등학생 때는 데스크탑을 사면 5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전화번호 부처로 저는 그걸 다 봐야 될까봐 다 읽었어요 밤새 열정적이셨네요 그땐 읽을 거리가 흔치 않았거든요 지금에 비해서 샴푸 읽고 그랬어요 그때 구글링해보니 그래픽카드 문제라 하기에 4070Ti를 질러 교체했는데도 안되더라고요 이게 여유있는 기성세대들의 문제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돈만 써요 아니 비품 3번 돌렸다고 4070Ti를 야 부럽다 부러워 이건 그냥 4070Ti를 사고 싶었던 거지 더 정확히는 4070Ti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 이게 뭐야 구역에서 넘어진 김에 플스5 주문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중년 0의 말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프터 서비스같이 예전에는 기사님이 와주셔서 고치고 했었는데 멀쩡한 부분 다 모쳐가지고 100만원 받아갔죠 요즘은 방문 AS가 쉽지가 않죠 집에 구형 GTX 460을 끼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드 문젠가 싶었으나 확실히 하고 싶어 직접 들고 컴스테이션에 찾아갔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도착해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만지시더니 메모리에 먼지가 껴서 그렇다더군요 저도 램을 지우개로 지우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보처럼 그래픽카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를 안 본 겁니다 그래 아까 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비폼 세 번 제 기억에 램이거든요 제 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램이죠 네 램이거든요 이왕 온 김에 CPU와 보드 업그레이드나 하자라고 마음먹고 역시 돈이 튄다 지금 계속 이왕 온 김에 이왕 온 게 뭘 그렇게 100만원짜리 일이라고 전날 조사한 AMD CPU 4세대와 5세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친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각 세대의 차이를 모니터로 클럭스와 코어수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4070 Ti는 이미 샀잖아요 네 그리고 이왕 온 김에 CPU랑 보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거의 데스크탑을 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케이스 빼고 램도 새로 사야 되고 높은 확률로 SSD도 PCIe 4.0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요 다 바꿔 파워 그대로 있을까 싶다 근데 파워 보고 있으면 짜증나거든 먼지 껴있으니까 또 기왕 100만원 쓴 거 20만원 더 쓰게 돼 보드랑 그래픽카드 바꾸면 파워도 높은 확률로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또 삑삑삑삑하거든 철학적 문제 같네요 약간 사람이 사이버그로 이것도 저것도 바꾸면 본지는 어디에 가는가 그렇죠 이게 내 PC인가 새로 산 PC인가 네 그렇죠 테리어스 예배 우리의 소비 습관은 우리를 공각기동대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결론은 현재 사용하는 CPU에서 업그레이드 해도 게임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에만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최신 세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겠지요 아니요 그 견해도 보통 맞는데 클럭수를 세보면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 안 느껴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한 7, 8년에 한 번 갈면 그때 제일 신납니다 확 느껴지니까 그렇죠 확 느껴야죠 감동했습니다 고민 좀 하다가 코어 수가 많은 4세대 CPU로 교체 4070Ti를 사용하기 위해 파워도 교체했습니다 이분 코인 익절하신 분이야 아니 그리고 컵아 결국 파워도 바꿨잖아 돈을 쓰고 싶었던 거야 역시 영애님이시다 교체 후 선수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컴스테이션 AS 대만족기입니다 컴스테이션 AS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분이 환영하고요 액세스몰에 당연히 이달의 PC 있습니다 액세스몰으로 오시고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이번 주의 이야기 제가 베이비클럽장을 계속해서 터프하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거 되게 성갑이나 하는 아주 더러운 필드워크거든요 더러운 필드워크 노페인 노게인 이거 비위 약하면 못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근슬쩍 약간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대표님 주제 저희 어떻게 나눌까요? 하다가 저는 펜코는 안 들어가 봐가지고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열애 받은 거예요? 네 은근슬쩍 그런 거였구나 나는 그런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 말씀드려요 네 벨비클럽장을 일주일 동안 펜코 뻘바트 빠뜨려가지고 펜붕이 네 펜붕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사실 네 오늘 얘기해요 네 가끔씩 이제 펜코 들어가서 보기는 하는데 축구팬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정보는 사실 펜코가 되게 좋긴 해요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꼬부기 싫어도 야구 보려면은 MLB팟 가야 되고 네 이게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이 어려운 균형을 인류가 요즘 못 잡고 있거든요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준 다음에 악화와 양화를 대중이 스스로 골라내게 만드는 근데 인풋이 너무 크니까 오버플로우가 쉽게 되면 사람들이 분간하기 힘들잖아요 역류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소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커뮤니티의 극우화를 우려한다는 표현형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보통 커뮤니티는 극장 아니면 극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그 다음에 넓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정보여당처럼 됩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넓은 마음 네 아니 왜냐하면 DC에도 아직 저는 제가 독질하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DC밖에 갈 곳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펜코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 하나 침박 태극기의 전유물 부정선거 음모론 연휴 동안 이제 항정 아시안게임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언젠가부터 많이 열렸죠 게임들이 많이 원래 아시안게임은 많이 하기로 유명해 이게 그 데뷔클럽장도 별관심이 아 맞다 인생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안게임 볼 일 없었잖아요 어 그래도 이제 축구는 그래도 미국에서 항상 네 트랜타에서 중계도 안 해주고 국대면 찾아볼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마다 TV 바꾸는 거 지겨워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열심히 안 보기도 하고 저처럼 그냥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야구 말고는 거의 보질 않아가지고 네 야구도 금메달 축구도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팀은 이제 본선 전 경기력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금메달을 땄고요 큰 위기도 없이 잘했습니다 네 연장전도 요번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냥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이 잘한 건데 네 다들 거기다 대고 이제 채팅 보면 클린스만 감독을 가고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욕먹어도 되지만 맞아요 항상 그 축구 경기 아시안게임이 있는 그 때마다 이제 팬코에 올라온 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는 그러면 이제 클린스만 클린스만 감독을 모두가 싫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8강에서는 홈팀인 중국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되게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의외로 이제 2대0의 스코어로 되게 가볍게 중국을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얘기는 축구 얘기는 아니고요 관련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이 경기에서 파생된 일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수가 한국을 응원하는 수를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축구 얘기 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14억에서 15억 인구가 저렇게 열광하는 가장 잘 팔리는 중국의 메이저 스포츠 축구가 왜 해외 시장에 나가면 저렇게 맥을 못 추는가 관련된 힌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스포츠 패팅 이야기 했을 때 슬쩍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진짜 안개가 거쳤죠 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러면 발전할 수 없구나 네 맞아요 축구 얘기는 거기까지만 그리고 팬커 아니라 이런 류의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뭔가 숫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집안에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이 현상을 보고 아무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얘기부터 하고 지나가죠 왜? 흔한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외에 놀랄 일이었죠 그냥 뭐 동네 어르신들 인터넷 많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 한국 포털인데 한국은 응원 안 해? 라고 놀랍니다 네 닥들 놀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아시다시피 스포츠 페이지에 각 팀당 응원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양대 포털 모두 가지고 있죠 네 네이버도 하고 있고 경기가 열일 때 본인이 응원하는 팀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응원수를 더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인스타 라방에서 하트 누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죠 네 그래서 클릭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가장 크게 다른 점이죠 네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죠 아니 그럼 막 네 맞아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다음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MMORPG 많이 젊었을 때 해보신 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해석이 되고 이걸 왜 이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얘기할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0년대에 이미 국내 MMORPG에서는 이런 식의 액션셋을 무한 반복으로 입력하는 입력기기들을 판매했거든요 그렇겠죠 옛날 우리 자처럼 근데 심지어 로그인까지 없대 이런 정글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거 유행하던데 인스타 좋아요 빨리 누르는 방법으로 입술에 이렇게 대고 유해하겠는데요? 건강에는? 실험 정순이 다들 대단하네 근데 그게 실패하는데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영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죽을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거 하다가 네 근데 이제 다음 측에서는 이렇게 만든 의도를 설명했어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접속률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디자인의 의도가 이해가 됐었는데요 저는 몇 번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우리가 딱 갔을 때 박수 딱 한 번 치고 아니면 소리 한 번 지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소리치고 응원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나름 온라인에서 되게 온라인 버전으로 잘 구현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해 돼요 그거 V앱 온라인 콘서트 할 때도 그렇게 돼요 이제 V앱이 없을 거지만 아마 종료됐을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콘서트 시작 전부터 막 팬들이 더 더 더 더 누르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판데믹 때 아이돌 콘서트 하는 모습 보면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뭔가 인기 있는 라방 같은 거 보면 밑에서 하트가 계속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는 그런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물론 허점이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에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10월 1일이었어요 10월 1일 저녁 9시에 한국 대 중국의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가 열리기 전인 저녁 8시 36분에 FM 코리아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포텐에 가게 됩니다 포텐에 간다는 것은 네 포텐에 간다는 것은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히트 갤러리 그쵸 DC로 말하면 히트 갤러리 개념글 같은 개념글 네 저기 이제 그 늙은이 맞춤 표현으로 하자면 히트 갤러가 배오배가 있죠 그렇죠 배오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온 글 제목은 이거예요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현재 포털 다음 응원 상태 그리고 클릭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가 중국 포털 바이두요 그리고 사이트 화면에 하나 캐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응원이 76% 그리고 대한민국 응원이 24%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댓글이 막 달렸는데 여기에 배댓이 달렸어요 내용들을 이제 조금 순화해서 말해야 돼요 그대로는 말 못하고 순화해서 좀 말하자면 주로 막 이런 얘기였어요 와 다음에는 원래 중국인들이 많다 역시 다음이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거는 뭐 그냥 클릭하면 올라갔는데 이상한 거 가져와서 선동하지 말라 아니면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같은 시각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다음에 그 화면을 캡치한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그죠 이슈화 되기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딱 후반전이 막 시작되던 밤 10시 5분 이제 한경에서 최초로 이제 언론 보도가 되어서 이슈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위키트리가 화제니까 네 어 위키트리 같은 보도 형태를 메이저 언론들 중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들은 경제지들이죠 한경도 이런 거 빨리빨리 물어나르죠 네 그래서인지 사설들을 쭉 보는데 이제 경제지에서 여기에 대한 사설을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사설일이에요? 아 이따 쭉 읊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야 이거 뭐 여기 다음이 중국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펜코는 당시는 지배적이었는데 적어도 이제 펜코의 여론은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이제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DC인사이드의 VPN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네임드 유저의 소행인 것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는 일단락됩니다 최초 1편은 네 아니 중국에서 응원을 이렇게 많이 눌러? 중국이 아니라 DC에서 했다고요? VPN갤러리에 아무리 봐도 그 유저는 중국어를 모르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 포털이 이제 다음이라는 것에 되게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적 정황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진보 성향의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털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인거처럼 알려진 인거처럼 알려졌는데 거기서의 여론은 역시 중국인들이 만드는 거였다 네 그래서 그 전영욱 씨 같은 경우는 좌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왜곡된 여론이었다는 증거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이 결과창을 공유를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VPN갤러리 잠시 후에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VPN갤러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중국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VPN 우회를 많이 하셔야 돼서 알 거예요 요즘 드디어 상당수 지역에서 XSFM 팟캐스트가 그냥 들을 수 있게 됐대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가 막힌 지 한 7,8년 됐는데 6년 됐나? 왜일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고마운 일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VPN을 이제 이 황금방패를 중국의 황금방패를 뚫기 위해서 VPN을 돌아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소비해야 되는 중국에 계신 한국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때 쓰는 거죠 이 나라 인터넷이 무언가를 막고 있을 때 보통 VPN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VPN을 우회할 때 좋은 점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쪽 서버에 안 들키고 접속합니다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일로는 대단한 건 별로 없고 대단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걸 이제 심심해서 VPN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 우리나라에 유통이 안 되는 어떤 문화 컨텐츠 소비하기 그 외에는 이런 심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애들이 심심할 때 괜히 선생님 귀찮으라고 맨 위에 있는 화분을 한 층 아래로 옮겨 놓는 것 같은데 내 존재로 확인하고 글을 통해서 화제됐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글이 있었죠 어떤 새끼가 자꾸 틈새라면 틈새에 끼워 넣냐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바라맸다 자꾸 누군가가 틈새라면 라면 틈새에 끼워 놓고 간다고 최근에는 약간 OTT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일반인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스포티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스포티파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법 이걸로 엄청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해진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돈 걸린 VPN 우회에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돈도 안 걸려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100만 클릭하면 중국한테 한 꼴이라도 주냐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거든요 이런 걸 했다는 건 그냥 심심했던 겁니다 그렇죠 틈새라면 틈새에 끼워 놓는 거예요 알바 귀찮으라고 그걸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면 그만큼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어 같은 거죠 그래서 VPN 겔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국대축구 A매치를 응원할 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을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항상 이랬습니다 정말 항상 이랬으니까 명절 같은 거죠 네 명절이에요 개더링 오브 치질이에요 근데 이거 닉네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언론들 보니까 닉네임을 딱 얘기한 데가 그 위키트리 밖에 없더라고요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아무튼 개념은 나갔기 때문이죠 닉네임은 초전도 드래곤이었습니다 초전도 드래곤이라는 고정닉이 유독닉인가? 고정닉의 소행이었다 근데 닉네임도 약간 되게 사회성이 담겨져 있네요 최근에 바꾸셨나요? 네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야 맞아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야 바꿨을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던 걸로 닉네임을 바꾼 거겠구나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DC 안에서도 수년간 서버를 막 해킹하고 갤러리를 해킹해서 완전히 DC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막 이런 행동으로 되게 유명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DC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잡혀갔으면 이렇게 바란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참에 검찰 정권이 좀 잡아가줬으면 좋겠다 고수네요 고수 쉽게 말해 네 몇몇 팬코 유저의 주장에 따르면 DC에서도 이제 이 유저를 고소도 하고 차단도 해봤다고 하는데 잘 잡히지 않아서 아 궤도키드 같은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아예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유능한 편이다 진짜 초전도 드래곤이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이걸 자랑하면서 또 막 게시글을 막 올렸어요 근데요 필수죠 이런 짓을 하는 친구들은 네 근데 또 그거죠 자랑 안 하려면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 현장 옆에서 셀피를 찍어야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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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다 털려주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전도 드래곤은 이제 경기가 끝난 밤 00시 38분 자정 38분에 DC인사이드 VPN 갤러리에 이런 제목으로 올렸어요 축구 응원 주작 중 이런 제목으로 매크로 인증샷을 올리면서 본인이 중국 응원수를 조작 중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팬코가 본인의 떡밥에 낚였다고 조롱하는 그런 게시물도 올렸고요 큰 자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로 낚았다기보다는 기술에 의해서 정치 고관여충들이 낚인 거거든요 알아서 네 한 번 더 기술을 써서 낚은 거랄까요 이게 고수입니다 고수 정말 네 실제 이제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파악 결과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 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잡혔고 단 두 개의 IP에서 2천만 건 이상의 클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PN 어디로 돌았댔나 네덜란드란나 뭐 네 맞아요 네덜란드랑 일본 일본 아무튼 중국발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유저가 딱 올린 인증샷에도 이제 창이 두 개가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아 일당 2천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음은 2일 클릭 응원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도 입건전 조사에 지금 착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죠 이게 범죄요건으로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죠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상암에서 A매치를 하는데 돈을 내고 입장한 중국 관객 수가 4만 명이면 그 사람들을 저벌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다음 측에서는 그래도 뭔가 업무방해? 약간 이런 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자기네들이 그걸 시스템적으로 막지 않았잖아요 동일 IP에서 중복해서 투표하는 거를 네 그러면은 결과가 한국에 우세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업무방해인가? 그죠 의도 안에 속내와 정치적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 안에 포털에서 A매치의 한국 응원이 우세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가 개입해도 되는 일이야라는 사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관성이죠 지금까지 나온 이 사건의 네 아니 반대로 중국에 계신 분이 VPN을 사용해서 한국을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극영레도 업무방해를 신고할 건가? 그건 황금전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제가 그래서 공산당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황이 나오자 그냥 펜북구 유저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중국의 개입이 아니라 이제 DC 유저의 장난이구나 왜냐하면 펜북이들이 이게 뭔지 아니까? 네 아 낚었네 이런 트롤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문제는 펜북이들이 표를 몰아주었던 2번당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펜북이들과 이해 수준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서 상대편 응원이 더 많았던 건 이번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28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는 이제 키르기스스탄을 응원하는 이들의 비율이 85%였어요 85%? 그리고 작년 9월 카메룬과의 A매치 때는 이제 카메룬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83%였고요 키르기스스탄 인구가 650만 명이거든요 아마 인구만큼은 이게 아마 중국이 좀 세긴 했어요 이게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라운드에 몇 년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카메룬이 인터넷이 그렇게 대중하게 되어 잘 깔려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기 내내 눌러도 안 될 텐데 그리고 여자 축구가 벌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제 9월 28일 열린 한국 대 홍콩 경기에서도 홍콩 응원이 91%였고 중국도 응원하고 홍콩도 응원하고 쉽지 않을 텐데 아 근데 이게 또 이게 저기 뭐냐 이게 30일에는 이제 한국 대 북한 경기였어요 근데 북한 응원이 75%였어요 어 좌파다 좌파구만 아 그래도 여기에서 75%예요 다른 건 막 90% 80% 정도인데 그래도 북한이니까 75% 도전한 거야 약간 박효신 아이유 그리고 엔시티 그거 아세요? 뭐예요? 그 좋아하는 가수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약간 나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 하고 싶은데 약간 근데 좀 대중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아 저 박효신 아이유 그리고 엔시티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물 흐리기예요? 네 약간 아 저 중국 홍콩 그리고 키르키즈스탄이요 아 저 이준석 태용호 좋아해요 그럼 그건 태용호 팬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런 드립입니다 아 앞에다가 물타기를 넣고 뒤에다가 진짜 좋아하는 걸 넣는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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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뭐 항상 경기 열때마다 이랬고 그때마다 커뮤니티에서는 뭐 장난식으로 막 아 나 오늘 키르키스탄 응원해야지 난 치킨 시켰다 막 이런 게시물이 항상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팬코 유저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모두가 그렇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고요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인생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 문장이 오늘 최고의 문장인 것 같아요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여당 네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근데 익숙하면 사실 더 문제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익숙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간에도 뭐가 더 문제같은 보좌관들이 익숙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진보정당에서도 익숙한 경우들이 있고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익숙한 게 나은지 안 익숙한 게 나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이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력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기울여야 하는가 여기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VPN 게시판인가 네덜란드인가 다음인가 키르키즈스탄인가 중국인가 총력은 모았는데 기울일 곳이 없습니다 원교육은 모아놨는데 일단 저희 지구인들아 힘을 모아줘서 화는 났거든요 크리닝한테 쏘는 거예요 크리닝 없어졌어 그래서 옆에 있던 크리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면 터지가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두루킹과 차이나게이트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중국발 국내 좌파발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단세포인 게 차이나게이트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걸 중국 극대를 다음에서 응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중국 표현으로 바뀔 거라고 믿을까요 실제로는 반대의 전술이에요 러시아 게이트를 생각해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뭐가 나쁜지 러시아 발로 자꾸 가짜뉴스가 나와야 그게 땡땡땡 게이트지 이거 되게 묘하네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있겠는데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여당이라서가 아니라 오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 애들과 상대한다는 점에서 안심을 할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좀 더 보죠 네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식 청년대변인이 10월 2일 논평을 발표함으로써 포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이지만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죠 누굴 대변한다는 건지 논평에서 그는 시진핑 주석은 뉴미디어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여론전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차이나게이트가 떠오르는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 문장의 주어는 우리 대통령으로 바꿔도 큰 이질감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디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의 여론조작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이후 국민의힘은 3일 그리고 4일, 5일 연이어서 관련 농편을 이어갔고요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국회 기자회견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10월 3일에 한 번 하고 4일에는 두 번 하고 하루에 두 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똑같은 문제로 그리고 5일에 한 번 그래서 지금까지 총 4번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날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지금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결과를 아시는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투표를 10일에 했죠 그리고 사전투표를 6, 7일에 했죠 사전투표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이었던 거예요 구청장 선거를 위해서 차이나게이트를 열어야 되는군요 차이나게이트라는 말을 쓴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얘기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 옛날 오락실 게임이에요 서유기라고 번역돼서 나왔던 차이나게이트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 여기에서 차이나게이트라고 말하는 거는 특정 사건이 있어요 이따가 조금 설명할 텐데 이게 약간 2020년 총선 때 일어난 그런 음모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음모론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이번에 적어도 정권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었던 이 작은 선거에 승부처라고 생각했던 열쇠들 중 하나가 펜붕이들도 무시한 이런 해프닝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인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좌편항 포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다음을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4일 국민의힘에서 퍼날은 이제 마중물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올라타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게 인의 장막이 그렇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사람이 많고 인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은 학교 나왔겠지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레줌에 열심히 보니까 그 유식한 애들이 지금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혹은 안 믿어도 이거 팔면 팔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가죠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내용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했어요 긴급현안입니다 방통위원장이 생각한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게 방치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기문란 네 심지어 9.11 사태까지 빗대기도 했는데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기념공원으로 남겨놔야죠 그 페이지는 국대 A매치 그라운드 제로가 이런 거 가지고 농담하는 게 참 야 되게 이건 9.11이라도 모욕적인 얘기 아니에요? 미국한테 꽤 모욕적인 얘기 그럼요 모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딩은 이래요 이번 거는 응원 댓글 이야기지만 만약 이런 사태로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재난 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 9.11 테러도 첩보와 예우가 있었지만 설마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을 좀 유능한 사람들로 치부하자면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주자면 왜 정치 세력들은 이런 틈을 보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주장이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주장을 얹을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그 사건의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부각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래 꺼놓고 싶었던 어떤 아젠다를 꺼내놓죠 그게 이 메시지죠 이 문장에는 이런 말들이 있죠 선거 때나 긴급재난 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선거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밝혀놓은 것으로 회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반응은 건조가 갑자기 토스됐어요 제가 언론사 사설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3일, 4일, 5일이 국민의힘이 관련해서 계속 논평을 이어간 날짜잖아요 이때 나온 기사들을 주로 봤어요 근데 거의 다 이때는 거의 정부 주장 받아쓰는 것 위주였거든요 다 보수 언론이고 경제지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몇 개 읽어보면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기사 아니고 사설이에요 네 매일경제 포털서 중국응원 무더기 클릭 사태 내년 총선 앞두고 아찔하다 자 사설이 다음날 전날 새벽에 있던 일이 다음날 아침에 사설이 나온다는 것도 참 빠른데 이런 별거다닌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제의식이 아찔하죠 이걸 선거와 연결짓겠다 네 이게 3일 나온 기사예요 네 이렇게까지 투명한 의도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을 받아 적은 사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요 동아일보 축구 응원으로 불거진 차이나게이트 논란 코너 제목이 횡선수설입니다 이거 기사일기 그건가요? 기사일기 놀이가 됐네 갑자기 뭔가 인상적인 성함을 가지고 계시네요 장택동 어 그러네 표준화식으로 저기 표준화식으로 읽으면 쪼어뚱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일보 여론개입 시도 위험 보여준 중국응원 국내 포털 몇 개 키워드들이 보이죠 지금 그리고 조선일보 92%가 중축구 응원하는 포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 근데 이 사설 쓰는 사람들 다 되게 늙었나 보네요 수강신청을 손으로 했나 보네 왜요? 매크로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아 그죠 아 그쵸 이건 아까 그렇네요 네 베비클럽장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문화 지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야말로 진짜 세대 갈등을 이용한 그런가요? 근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들으면서 약간 쎄한 게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러한 문화가 익숙해서 엉뚱한 대로 노를 젓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호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할 거야라는 걸 이해하고 하는 그것까지도 파악한 것 같은 느낌 일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완전 헛달인데 연합뉴스예요 사실로 드러나는 중국 응원 조작 의혹 대책 시급하다 연합시론입니다 사실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네덜란드인 곳으로 드러난 근데 맞네 중국 응원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응원한 게 아닌 거지 조작 의혹 그럼 이건 중국 편에서 쓴 사설입니까? 그러게요 그렇지 않은 이상 정말이죠 헛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주성하 탈북민 기자죠 내가 이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드뭅니다 이분이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북한 관련 기사는 잘 올라도 가지 않고 실상에 대한 기사가 올라가면 개거품 물고 달려져든 곳 이제 주어 다음이죠 그냥 개딸 서식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여긴 한국인들이 아니었네 200만 넘게 투표해서 56%가 중국 응원하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 포털이라니 오늘부터 여기 서식하는 자들은 그냥 중국 북한 애들이라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정정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 게시글을 안 지우셨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죠 중국 애들이 댓글 달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나름 이제 그 패친들이 아 기자님 그거 아니에요 기자님 낚으신 거예요 기자님이라고 해줬어요 여기 한 분은 이분도 기자인데 기자님도 낚이는데 일반인들이야 아 그러면 이제 주성하 기자가 댓글 읽으면서 vpn이 뭐야 난 중국 얘기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얘기는 뭐야 난 중국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왜 편붕이라고 부르지 중국 사람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파악한 것은 혹은 파악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은 딱 이 정도였어요 열심히 지원 사격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 4일까지는 한결의 경향도 이제 관련해서 디쉬 인사이드를 언급한 기사가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 잘 몰랐던 거예요 다만 이제 경향에서는 사설에서 이제 이게 장난성 매크로인지도 모르는데 라는 언급을 했어요 사실 좀만 보면 아는데 그렇죠 매크로란 말을 알면은 네 네 너무 쉽게 알죠 아 그리고 그냥 그 화면만 보고 있더라도 심리가 읽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럴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이 여론조작 공습을 약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축구경기 한번 조작해볼까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이버도 아니고 다음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네 네 참 아니 정황증거상 중국이 했을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연습을 할 거면 네 저 같으면 전혀 다른 나라 경기에 하겠죠 아 맞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내가 어디 루팡이 범죄 연습했음이라고 쓰고 간 거잖아요 이거 지금 내일 와서 다시 훔쳐갈게요 그러니까 내일 뵈어요 동쪽 뚫렸음 아 진짜 괴도키드네 예고장을 날리네 그렇네요 네 아 그리고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만 관련해서 사설을 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데스크 누구에서 감 잡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중동이 좀 절박하거든요 선거에서 연전협회 할까봐 음 요즘 수위가 엄청 세졌어요 맞아요 요석열 정말 조심하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지난 한 7, 8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야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봤으니까 그 힘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들이 대통령실보다 위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충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너네 이번에 못 이기면 죽을 줄 알아? 음 겁나거든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열심히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지금 투표 당일 날이니까 지난 이틀간에 조중동의 분위기를 알거든요 투표 당일인데 오늘 조중동 지면에 일면 톱이 다 똑같은 건데 뭔지 아십니까? 수능 선택 과목 없어진다예요 아 맞아요 그게 어제 그제인가요? 기사가 네 일면이 수능이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에요 선거 얘기는 한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진 걸 알아요 다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 주말까지입니다 그때 제일 열심히 한 게 이 얘기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연관성을 쭉 이어가려면 어제 되게 큰일 그러니까 녹음 시점으로 어제 되게 그 선관위가 했던 그런 안보 테스트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약간 맥락에 맞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아까 얘기하던 게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조중동이 보수신문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보수신문을 보수 메이저를 어떻게 구분해요? 이럴 때 이런 사설 따라가면 보수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사람들은 누가 있죠? 서울신문이랑 한국일보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설은 종종 정치권과 논의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권에서 원으로 꼽아온 것들을 사설로 녹여내는 때가 간혹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이 일이 터지자마자 대체 다음에 응원 클릭 누르는 거랑 로그인 없이 응원 클릭 누르는 거랑 총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총선을 딱 얹잖아요 이상상력을 가지더라도 언론인은 함부로 끄집어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그 바로 직후에 사전투표가 되게 여론조작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폐지를 논의해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주인공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국정원 발로 실제로 뚫린 건 아니지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뚫린 적이 없어요 실제로 뚫린 건 아니지만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전선거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와요 그게 다 기사화 돼서 읽으셨죠?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문제를 국정원한테 물어봤나?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지들이 선거 전문가예요? 저 차라리 선거하니까 위험하다라고까지 의견을 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견을 내는 것도요 국정원은 국정원 발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국정원이 아니거든요 미쳤어? 담당자 이름도 쓰지 왜? 해킹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사실 가장 이상한 게 그거예요 왜 이게 보도됩니까? 국정원이 하는 일이 이상이 감지가 돼서 국정원이 이상을 느꼈으면 그건 대통령실에 보고되거나 아니면 국회 정보위로 가서 논의를 하고 선관위원장 불러 시정명령하고 그것도 보도 안 됩니다 정보위 국감은 보도 안 됩니다 보완사항이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알리는 거네요 다음 선거까지 준비를 해서 개선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고 언론 발로 나죠 이건 타국도로 우리를 해킹하시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국정원 국감은 기자도 못 들어가는 국감인데 이런 류의 프라이빗한 정보를 언론에 굳이 까는 건 선거 활동 아닌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됩니다 텐붕이도 무시하는 이 작은 사고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DC인사이드와의 연관성을 보도한 곳은 어디인가 제가 살펴본 걸로 제일 빨랐던 데는 인사이트였어요 당일에 바로 그 게시글 올라오자마자 한겨레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한겨레의 자회사예요 아니구나 그건 허핑턴이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키트리 줄줄줄 커뮤 상주하시는 약간 언론사 커뮤 상주 언론 이런 문화에 익숙한 언론사 그렇습니다 김행류 네 김행류 네 그런 데서 제일 빨리 잡아냈고요 메이저 언론 중에서는 어디서 제일 빨리 캐치를 했느냐 역시 제가 본 걸로는 머니투데이랑 노컷뉴스가 제일 빨랐어요 둘 다 4일이었는데 머니투데이가 한 2시간 더 빨랐거든요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이 사건 전반을 정부 주장의 결에 맞춰서 보도를 하면서 중간에 김기현 의원이 그러니까 IP 국적을 표기하는 법안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무 화가 나죠 듣는 사람 아니 vpn이라니까요 그렇죠 라고 말하면 vpn이고 뭐고 국적을 표기해야 된다고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아니 국사람도 국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머니투데이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vpn인데 이것도 아니고 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vpn이라는 걸 타고 돌아오면서 할 수 있어 약간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실상을 말하는 느낌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노컷뉴스는 이걸 완전히 타이틀에 드러냈어요 대통령실이 떡밥 물었다 다음 중응원 디시발 장난 이렇게 바로 왜 주의해야겠냐 그렇죠 네 끝으로 언론 반응 얘기하면서는 이 얘기만 제가 이번 정권 이제 한 1년쯤 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노컷뉴스의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익스클루시브 인터뷰할 기회를 따로 얻는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사고 네 검사 아내를 둔 남편이었나 검사 남편을 둔 아내였나 기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도부문 cbs의 노조가 난리가 한번 나고 그다음부터 저는 자세한 얘기를 따로 듣지 않았는데 노컷뉴스의 논조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깝니다 내부 반응이 이렇게 나왔나 봐요 제가 꿀파로 언나가겠다 그래서 이 노컷뉴스 기사를 가져다가 자신은 언론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보수 언론이었어요 작은 데였는데 거기서 좌편향 매체가 애쓴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축소시키려고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 진짜 있으네요 뉴데일리 펜앤마이크 같은 데였어요 노컷뉴스의 전투력이 제가 아는 한 87 민주항쟁 이후로 가장 올라가 있는 시기가 요즘입니다 한번 보시면 달라진 분위기가 지난 전 거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기사에서 VPN 갤러리 유저들의 반응까지도 자세히 넘겼습니다 그거 이제 광고 듣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XS몰 하이파이 섹션 쏟아지는 쇼핑몰 쏟아지는 바이럴 광고 광고 윤세민이요? 그중에서 유니크한 무언가를 찾는다면 XSFM 이러면 확실히 광고하고 싶지 않겠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눈도 생겨서요 사람은 인간이 참 특이하게 진화해가지고 뭐요? 바이럴 광고 판별하는 눈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아 맞아요 그래서 호흡을 교체하죠 바이럴 광고다 그러면 딴 데 신경 씁니다 네 아니면 빠르게 스킵 누르고 그리고 바이럴 광고에서도 이거는 고려해볼 만하다와 이거는 아니다를 마치 옛날 다음에서 기호흡 이야기하는 게시물 제목 보고 알아채는 것처럼 금방 알았잖아요 기호흡이요 네 기호흡 뇌호흡 반전호흡 놀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광택제거제 같은 거 누가 봐도 로션 칠해놓고 닦은 건데 기스인 것처럼 하고 그런 바이럴 광고들은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사건도 있었죠 유튜버가 밝힌 바퀴벌레 퇴치제 사건도 있었죠 결국 해당 업체에서 사과문 올리고 전량 환불을 하고 그랬죠 10년간 XSFN과 함께하는 청취자들에게 나의 무엇인가를 팔아보자 그렇습니다 소셜과 유튜브에서 되게 무성의하게 만드는 광고의 숲에 끼실 거면 글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혹은 그걸 해보셨다가 별로였다면 한번 두드려 보시고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인스타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잘 안 봐요 맞아요 네 보통 머리빙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집중해서 읽으면 책 광고고 책 광고 아니면 기분이 이상해요 그할실 요파씨 앰플리파이드에 광고를 주세요 성의 없는 바이럴 광고 그리고 구매자에게 질린 바이럴 광고보다는 확실히 성의 있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만들었다면 그렇습니다 XSFN25 골뱅이 gmail.com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조물주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이럴 광고와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물건을 우리가 써봐요 네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안 할 때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은 되게 유능한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되게 잘해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보 같은 해프닝으로 이상한 사건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상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가 바보 같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총풍 사건이라고요 대선을 앞에 두고 북한한테 청탁을 한 거죠 돈을 줄 테니까 총을 좀 갈겨주시오 했다 걸렸던 사건 아니 그게 진짜 역사에 기리기리 남을 사건인데 회자가 참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공작이었나요? 네 아 그게 그 내용이에요? 안 봐가지고 진짜 북한의 돈 준 놈들이 누군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죠 왜냐하면 수구의 정치라는 것이 의뢰 없는 가상의 적도 만들지만 있는 적을 부풀리는 방식을 언제나 선호하기 때문에 극과 극은 늘 맞닿으니까 지금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치로 넘어오면 더 바보 같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섬뜩한 게 영어를 좀 막 쓰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보내고 트럼프 맞은 미국을 보면 비웃었잖아요 그러다 윤석열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에 우리는 약간 그래도 우리는 큐아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없어라는 약간 다행스러운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피자게이트 수준이잖아요 이쯤 되면은 거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도 진짜는 찐은 이길 수는 없는데 아직은 네 그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아 오리지널 피자게이트는 못 이긴다고? 네 그래도 참 우려스럽긴 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반응 봅시다 네 어쨌든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정황상 사태의 시발점이 이제 DC의 VPN 갤러리에서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네 대체로는 이제 대통령실과 언론이 떡밥을 떡밥을 물었다는 그런 반응이었죠 일단은 흥분되죠 네 우리 동네가 왠지 올림픽을 유치한 것 같고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국가의 정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어떤 현타도 오는 거죠 아 그렇죠 일단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얼마나 비루한 새끼들인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를 쥐고 흔들게 되는 사실 알잖아요 네 정확히 가장 누구보다도 정확히 그래서 이제 한 유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당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장난에 놀아나는 게 말이 되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망할 거 보이니까 대충 명분 찾게 들어가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 끝났네요 역시 현장에 앉아있으면 진짜 인사이트가 팍팍 나옵니다 자 여당이 동네 구멍가게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헬마우스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앉아 있는가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도 이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면서 일을 너무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겨레의 서영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애들 장난으로 보인다 중대 범죄이긴 하지만 그걸 반국가 세력이 했다고 몰아갈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초선의원은 국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뉴스 요런 조작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했고요 반국가 세력이 한 일이라고 각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신중론이 중요한 게 만약에 물타기가 잘 되면 자기들도 동의할 거예요 국민의힘 원내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반중 여론몰이 하고 싶어 기회되면 할 거야 근데 이게 기회는 아니지 않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네 의도가 다른 건 아니에요 아니 제대로 된 전략 가면은 여기다 놓아줬다 망한다는 거 알죠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개고기를 많이 파는 이준석 의원 아니지 그 사람 이준석 전 대표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잘 맞는 건 게 현재 지금 공천에서 밀려나 있는 국민의힘의 세력들과 한복판에서 자기 공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말은 다 주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전자는 세대포 이론을 믿어요 20, 30대를 데리고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후자는 그걸 알아도 20, 30대를 이해 못합니다 전자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거짓말을 할 거면 이 20, 30대도 속을 수 있는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았거든 지금 후자는 그래야 공천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경향신문 박승봉 기자의 취재에서 조금 더 솔직한 속내가 드러났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전력 투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공유된다고 하면서 한 관계자는 다음에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라는 점은 공감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다음 너희 바보다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우리가 유리한 이슈가 없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 측의 반론도 이어졌는데요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 3간을 태우는 게 아니고 애초에 초가 3간을 태우고자 벼룩을 핑계삼는 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했다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다음 포털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서 찾은 벼룩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펀치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결국 진짜 목적은 포털 길들이기와 여론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 만들어진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칭찬은 요거밖에 안 들어가 있고 김건희 씨 기사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야당 대표 굳는 얘기 왜 이렇게 자주 해 이게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도 비슷한 평을 이어갔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대항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키르기스난이나 홍콩이나 이런 사례들이요 근데 왜 중국과 북한만 거론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재단의 황의도 이사한테 또 이제 직접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직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는데 정치인 중에 거의 없는 전 직업의 인물이죠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거는 진짜 늘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김정식 청년대변인이나 박성중 의원 등이 정치권으로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포털이나 언론 규제를 주장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건덕지를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미 철 지나고 실패한 떡밥인 차이나게이트와 연관 짓는 것을 보면서 참 급하다고 느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차이나게이트는 이 양반들한테 흑역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양반들한테 차이나게이트는 흑역사인데 그 모기에 비슷된다고? 까먹었나? 흑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나?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고 약간만 다르게 보는 게 지금 35%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나마 확고한 여당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작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그중에 하나죠 색깔몰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차이나게이트가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할 거니까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게 이것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당이 내밀고 있는 방안들은 다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서 참고로 차이나게이트를 잠깐 설명하자면 지난 2020년 총선에 그 전에 한 2월 말에 총선에 4월에 있었고 한 2월 말쯤에 일배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요 나는 조선족입니다 하면서 나는 조선족이고 애국 보수다 이러면서 사실 중국은 우리가 남한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올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배의 게시물에서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거 개입설인데 근데 너무 근거도 허술하고 너무 허술해서 일배 안에서조차 까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배의 드릴 마침이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막 퍼지고 해가지고 3.1절에 우리가 차이나게이트를 실검에 올리자 하는 운동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잠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실검인가 아무튼 그게 딱 1위로 올라가긴 했어요 아니 그때도 야당이었죠 그때 미래통합당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나를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키웠는데 그냥 워낙 이제 뭐 근거들로 내세우는 것들도 너무 허술하고 바로 이제 완파되고 하니까 이게 그냥 한번 띡 하고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표심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저희는 뭐 선거 방송할 때는 선거 이전에 하니까 이런 얘기 할 일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나 결과론 무의미한 결과론입니다 2020년 총선은 코로나19 승부로 이겼어요 방역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뭐 그게 한 80% 됐다 치죠 기존의 지지층이나 40, 50대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오려고 애를 썼다고 치죠 미래통합당을 찍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럼 미래통합당을 찍고 싶었던 20, 30대들의 기가 쇠하게 하는 일은 됐습니다 이 차이나 게이트는 적어도 아니 이런 걸 해 못 이기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싫은데 바보는 아니지 그래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보수 정당의 수도권 지역위원장들이거든요 실제로 몇 표 차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20, 30대 조금만 더 나아줬으면 물론 그래도 졌겠지만 그렇게 망신스럽게 지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실패한 음모론이었는데 황의도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띄우려다가 실패한 떡밥까지 도로 가져와서 차이나 게이트 시즌2라고 하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슈를 키웠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초반에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떠오른 추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 추억은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뭐야? 그 파마첵스 사건 누가 뭘 저희 방송에서 또 몇 번 다뤘죠? 그렇죠 제가 아카이브에서도 한 번 다뤘고 아마 헬머스도 한 번 다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 저도 알아요 역사를 아는 국민입니다 이후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항상 소환되는 파마첵스 사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조에디터는 그래도 기억은 안 날 것 같긴 한데 역사의 이준자에게 미래는 없죠 그렇군요 누군가는 쿠데타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민주환장이라고 부릅니다 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왔죠 맞아요 결국 저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고딩으로서 열심히 웃긴 대학에 상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네임드로서 열심히 했는데 2004년 농심 켈로그에서 첵스 시리얼 홍보 이벤트로 첵스 초코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열었습니다 아니 힌트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공천이 이미 다 돼 있던 거예요 초코나라에서 열었잖아 지옥구가 초코나라잖아 그래서 인민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지옥구 초코나라야 공천 이렇게 줬어 했는데 혁명은 일어나죠 그걸 아니까 다른 후보를 찍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후보는 이제 두 명 이제 첵키는 초코블렛 맛 그리고 이제 착하는 시리얼의 파맛이 듬뿍 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요 이제 첵스를 먹는 어린 유권자들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그래서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첵키의 우세였어요 그렇죠 오늘도 설렁탕에 파를 많이 넣어 먹었죠 마련한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그때 벨비클럽장은 우떼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네임드였습니다 그래서 봤군요 이걸 네 이걸 열심히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대학에서 이제 착하를 당선시키자는 여론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떼 유저들은 이제 착하 이제 파맛 나는 착하한테 몰표를 주었고 착하는 이제 체키를 압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샤이 착하의 집결 그렇죠 샤이 파맛 그래서 사실 결과대로라면 이제 착하가 당선되어서 이제 파마첵스가 나와야 했지만 이제 농신켈로그는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선거 조작을 벌이면서 결국 체키를 당선시킵니다 이게 조작이죠 이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마첵스의 몰표를 받았다는 게 주목할 게 아니고 켈로그에서 선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사후에 카카오에서 그냥 이 응원클릭 조작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곡 올리자고 다시 아 맞아 맞아 좋은 선례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우떼 유저들은 실망을 한 척했지만 사실 이게 어쨌든 모든 게 트롤링이었고 그냥 유희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정선거에 희생된 착하를 춘영하자고 수많은 밈들이 나왔었고 이제 농신켈로그도 이걸 나중에 즐겼어요 그래서 15년 후에 진짜 파마첵스가 나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코첵스는 그때부터 우떼의 사람들에게 이승만이 됐으니까 사실 이때도 농신켈로그가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농신켈로그가 실수를 한 거죠 맞아요 이때 파만 냈어봐요 아 그러게요 좋은 표현이네 이때 파만 냈으면 농신켈로그는 떴어요 그럼 주식 나도 샀을걸? 네 트렌드를 있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15년 후에 했어도 이게 그때도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게 만약 이때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역시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와서 갑자기 농신켈로그한테 소비자 기만행이다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라리 저는 그거는 오히려 상식적이라고 봐요 근데 선간위에서 나와서 우떼 유저들의 집을 수색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투표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전에 이걸 못 막았냐라고 켈로그한테 정구가 갑자기 나서서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딴지를 걸려면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효과 좋은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머도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게 허위광고로 제지를 받잖아요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농심켈로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허위광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총리가 나서서 허위광고 대책 TF를 꾸리면서 자유경쟁 시장을 위해 허위광고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건은 고작 첵스 대통령 투표 맥후로가 쓰인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 9.11 같은 상황이 쓰인다면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정상화 이렇게 외친다면 코엑스의 시리얼이 들이받는 이런 거까지 농담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정말 그런 상상력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투표 자기 유권자들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나타나가지고 이번 건은 고작 첵스였지만 이게 만약에 소주였다면 이러면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실 터무니없는 과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비해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황희두 이사의 보통 워딩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새겨드릴 만한 게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액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정세를 알면 그런데 아까 2004년을 얘기했으니까 이런 사고실험으로 해봅시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 열린두리당에 압승을 하죠 지금이야 처음에 180석수 얻었으니까 150석까지 압승이라고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열린두리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린두리당의 인기가 하늘을 찔릴 때였어요 12월 말 2004년 그때 파마첵스 사건이 터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참여정부가 나서서 이런 짓을 했다 그랬으면 대통령 지지율 급전직하했을 거예요 여당 지지율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만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린두리당 민주당계 정당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은 이런 걸 봐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적어도 민주당계 정당에게는 지지층을 붙잡는 시도로 쓰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시즘 같은 걸로 표를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당은 하지만 한나라당계 당은 다르죠 늘 이 방식을 썼죠 역으로 얘기하면 조금 과감하게 해석하자면 이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펜코 유저가 좋아할 정치인이 없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걸 할 때 민정당계 정당은 정권 최초 교체 이후에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도를 했을 때 북풍을 불게 하고 공산주의 공포 같은 걸 몰고 왔을 때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반가워요 패턴이 보인다 짜증내고 겁내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쟤네는 조금 더 진하게 찍힌 35%를 얻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포를 저쪽도 알아요 지들표인데 왜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카드는요 체제를 불법적으로 뒤흔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게 안 무서운데 선관위를 건드리는 게 무섭습니다 마침 아직 이 시도는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군부정권 이후로 이거랑 폐허로 갑자기 국정원이 선관위를 가상해킹을 해가지고 뚫렸다고 대서특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얼마 전이었죠 어제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억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추억입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는데 그 2020년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트럼프는 패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밑밥을 정말 탄탄하게 깔아놨어요 네 물론 논리적인 탄탄함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 탄탄함인데 그럼요 선거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제 선거 조작 주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완전히 그냥 무적 논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지만 내가 지면 선거 조작이다 대충 이런 논리였어요 이쯤 되면 사랑스럽죠 너무 투명해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전투표를 우편투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꾸준히 이제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처음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경고딱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훔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우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를 조작하는 경우뿐이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패배 시 불복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모두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트럼프 머그샷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검찰의 정치 검찰화를 누군가는 우려해야 한다 여기서 누군가는 우려해야 한다는 거는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언론이 그렇게 많이 보도하고도 실제로 몇 번 압수수색했죠 트럼프 대통령 8번입니까 4번입니까 우리나라의 적게는 100분의 1 많게는 기껏해야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전 대선 후보를 가지고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례적인 거니까 저는 이때 상황을 보면 미국의 지방이나 그 연방검찰의 입장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헌법 시스템의 위협으로 보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러면 인지수사를 하고 싶어 지겠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녹음 시점 하루 전인 10일에 그 선관위의 투표 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던 그런 국정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국정원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보안점검에 대한 결과였는데요 너무 웃기죠 심지어 합동보안점검팀에 선관위가 있는데 선관위는 이 결과를 국정원이 발표한 다음에 반발했죠 네 그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합동 어디 갔죠 그게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총선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물론 허술한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여야 막론하고 반드시 해결할 상황이겠죠 근데 이와 논외로 보더라도 이번 중국 응원수 조작 사건을 차이나게이트나 두루킹과 연관지어서 총선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서 왜 트럼프의 향기가 떠오를까요 물론 그와 같이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부피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너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외부의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시도가 아직은 없었지만 통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당겨질까 봐 저는 외부의 변수가 그 불씨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예를 들면 북한에 뭔가를 부탁하거나 네 안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걸릴 거예요 안 들어주면 공개할 테니까요 그보다 더 적당한 파트너는 중국이 있죠 중국과 한국 정보는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현 정권이 안보 불안을 선거전에 야기하고 싶으면 손을 내밀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파트너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모론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나마 가장 원하는 패키지를 포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국이니까요 지금 혐오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줬고 특이하긴 하네요 선관위에서 아주 상세하게 반대 입장문을 냈어요 네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의 입장 즉 선관위가 뚫렸다라는 것만 전하는 언론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선관위에서 이에 반대 입장을 냈다는 것도 함께 전하고 있는 언론사가 별로 없어요 한결의 경향 YTN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선관위가 반발했다 정도로 한 줄 요약으로 내보내주고 있고 그 위에는 다 국정원의 입장만 내보내주고 있어요 저는 뭐 늘 그렇듯 언론에 대해 화내는 시간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이 기사를 쓰는 게 인류의 안정과 진보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들 중에 물론 그런 개타는 뭔가 내가 인본주의의 심취한 듯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는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침공을 보면서 느낍니다만 딱 이스라엘 저쪽 벽 안쪽에서 보이는 참상만 슬프게 보도하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이 기자들은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대로 미국 발표 받아쓰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산정책연구원인가요? 거기서도 똑같이 했고 아 거긴 뭐 늘 심지어 미국 본국도 요즘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도 트럼프도 민주당도 모두 중동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편 못 들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가 계속 보여요 이유도 이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CNN 보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팔레스타인 얘기를 막 실어줍니다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유럽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본 세계관을 기준으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슬펐어요 그런 기자들이 정치부 가면 건조 에디터가 걱정한 이런 기사를 쓰겠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이랬다가 선관위원장이 정말로 마음먹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의심 사례를 이명박정권한테 본 적이 있거든요 창원터널 불통사건이라고요 재보선 때 창원의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터널이 고장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아니고 막혀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민들이 직장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더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다른 것보다 감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애증의 정치클럽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